자, 결과는! 보여줘! 결과 보여줘! 정답! 폴리 폴리! 양보의 아이콘! 소통의 아이콘! 1라운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! 1라운드랑 똑같아요! 너 뭐야? 고짜가 쓰면 끝이야, 댓글! 너 뭐야? 너 뭐야? 너무 신경 안 썼는데, 내가? 맞아야 된다. 정답! 나쁜 남자도 좋아. 원래 그게... 고음은 맞아? 다른 만으로 해서 적은 게 틀려. 나쁜 남자말라 좋아! 정답! 화면 음악 나오시죠! 정답입니다! 음식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. 괜찮아요, 피? 괜찮은데요? 김지박스? 양 많다! 병균님! 입에 맞아요, 입맛에? 마지막에 의견을 포기하길 잘한 것 같아. 입에 맞냐고 했는데? 세정 씨! 생맥주 원합니까? 시원한 거? 생맥주 3행시 가능해요? 하자! 빨리! 생맥주 갑니다! 생! 생닭을 다 튀겨서 바삭바삭하니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럴 땐 진짜로! 잘한다, 진짜. 맥! 맥주 진짜 필요한데! 주! 주태영! 주태영! 주세요! 손재야, 손재.